아 맞네 32권 하자 짤막하게 갈비탕 잡채 아 갈비탕이지 고등어 김치조림대 잠봉 그래도 밥에는 고등어 김치조림이지 깐풍기대 청국장찌개 음 풍기형이지 칼국수 대 진닭 진닭형님이지 김밥형님 대 물냉면형님 김밥이지 삼겹살형님 대 토마토랑 스마개알이 겹살이형님이지 탕수육형님 대 햄버거형님 버거형님이지 족발형님 대 우징어 덮밥형님 족발형님이지 김치볶음밥형님 대 잔치국수형님 김치볶음밥형님이지 오므라이스형님 대 물만두형님 오므라이스형님이지 곰탈형님 대 순대형님 곰탈형님이지 닭토리탕형님 대 비빔만두형님 닭토리탕형님이지 떡국형님 대 라면형님 떡국형님이지 돈까스형님 대 프라이드치킨 프라이드치킨 형님이지 된장찌개나 부대찌개 된장찌개나 부대찌개 야 둘다 쓰레기네 아 둘다 싫어해 그나마 햄있는 부대찌개형님이지 크림스바게티 대 해물찌개형님 물찌개형님이지 족발형님 대 해물찌개형님 만났다 물찌개형님이지 프라이드치킨 대 까풍기 프라이드치킨이지 떡국형님 대 갈비탕형님 갈비탕형님이지 햄버거형님 대 김치볶음밥 버거킹형님이지 김밥형님 대 곰탕형님 곰탕형님이지 고등어김치조림 대 삼겹살 겹살이형님이지 닭토리탕 대 오므라이스 닭토리탕 형님이지 찜닭형님 대 부대찌개 당연히 닭찜닭형님이지 찜닭형님 대 곰탕형님 이야 뜨뜩한 곰탕이냐 찜닭이냐 이거 고민되네 아 곰탕 존나 추운 날 먹으면 뜨뜩한데 곰탕에 깍두기 딱 먹으면 이건 개 닭살 찜닭에 딱 당면 먹으면서 딱 닭 먹으면서 닭다리 딱 뜯으면서 국물 딱 쓱싹쓱싹 이야 이거 고민되네요 이야 짐닭이냐 곰탕이냐 이야 그래도 저 짐닭이지 프라이드 치킨 대 가루비탕 이야 피탕이형님이지 닭토리탕 대 햄버거 아이야 체La 아오 아오 작년 Thai 햄버거 닭토리탕 햄버거 닭소리들 햄버거 닭토리땅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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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물찜 삼겹쌤 햄물찜 삼겹쌤 햄물찜 햄물찜 헴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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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헴물짐. 갈비닭 침 닭, 갈비닭 침 닭, 갈비닭 침 닭, 갈비닭 침 닭. 갈비닭 침 닭, 갈비닭 침 닭, 갈비닭, 갈비닭 Catholic Bornoulimescu 굳 barakorkork, 헴물짐 Beschimp dr 수복 lugar vardır 해벌 버 tape 해벌 버퀄 해벌 이스 버퀄 그 버퀄 개비 버퀄 개비 버퀄 disciplined 버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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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허팝 3000 г 륵 으흠 Antar 성균여서 성균아 성균아 어서와라 아 내가 햄버거 진짜 좋아해 근데 와 일주일에 한 진짜 한 세 번은 먹는 거 같애 꾸준히 햄버거 진짜 최근에도 저거 먹었어 어제자 어제구나 어제 버거킹에서 치즈와퍼 와 진짜 맛있더라 치즈와퍼 그냥 와퍼는 난 별로였는데 치즈그그 좀 껴있다고 어우 맛있더라고 치즈와퍼 햄버거 월드컵 시작하기 32강 형 그냥 의미 없어서 안까 뭐 군대리야 뭐야 아유 이게 뭐야 당연히 빅맥이지 핫크리스피 버거 베이컨 토마토 아 근데 베토디 아 내가 아무리 치킨 패티는 좋아하지만 이건 거의 너무 베토디도 대표 맥도날드 대표 버거인데 아 이거는 너무 빡센데 핫크리스피 핫크리스피 아 근데 이거는 베토디는 너무 아 베토디도 너무 셌어 핫크리스피 좋아하는데 베토디는 맥도날드 대표 버거에요 처음에 입문할때 먹는 버거 맥도날드 처음 입문했을때 뭐 먹어야되면 베토디 먹어야됩니다 어 치킨 강정버거 롯데리아 케이준 익스트림 버거 자 우선 롯데용님은 거르겠습니다 스파이시 불고기버거 맘스터치 비퓨 바베큐버거 롯데리아 음 암스터치 한우 불고기버거 롯데리아 대 모짜렐라 이너버거 롯데리아 둘다 롯데리아니까 한우 불고기 대표 버거 롯데리아의 대표 버거 한우 불고기 버거 이야 대리버거 대리버거도 개맛있는데 아 근데 화이트갈릭버거가 너무 맛있어 이거 미친놈 버거야 이건 너무 맛있어요 화이트갈릭버거 너무 맛있어 맛살라버거 대 BLT 롱치킨버거 버거킹스 아우씨 와우 설라형 한 번밖에 안 먹어봤던 것 같은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좋은 느낌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휴 그래도 뭐 맛살라버거 이거 가자 아 이건 뭐 근데 둘다 아우 아 최근에 클래시치즈 버거 아 맞다 롯데리아에서 내가 먹은 버거 중에 클래시치즈 버거 최근에 내가 이거 먹었었는데 이거 마음에 든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이거 어 클래시치즈 버거 이거 존나 괜찮았어 이거 한번 먹어봐요 여러분들 아 진짜 괜찮았어 나 저거 진짜 괜찮았어 느낌이 있었어요 롯데리아 버거 중에 저거 진짜 괜찮았어요 어 클래시치즈 버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괜찮았습니다 뉴 빨간맛 버거 아 나 진짜 안 먹은 버거 많구나 무슨 버거들이야 합페퍼로스터 맛치킨 버거 빨간맛버거 먹어야겠다 징거 버거 대 불고기 버거 이야 징거형님이지 슈슈 버거 대 슈비버거 이야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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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저는 항상 슈비만 먹었습니다 슈비 슈비 많이 먹었어요 1955 대 불고기 맥도날드 1955지 그래도 뭐 더 들어간게 맛있지 아 아재 버거 내 카트로 치즈와퍼 버거 아 근데 아재형님도 맛있는데 아 두더기 비싼 버거잖아 아니 근데 아재형님도 맛있어요 형들 너무 롯데리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아재버거도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카트로 치즈와퍼 아 트렉스 버거 함박버거는 뭐야 아유 말도 안되는걸 넣어놨어 밸런스 치킨 버거 대 트러플 카트로 모시는 와퍼 아 딱 봐도 이거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다 아 약간 약간 좀 약간 막 약간 검은색 소스 들어간 그런 느낌인데 밸런스 치킨 버거 아이고다 하이에그 베이컨 버거 치큰 치킨 힐레버거 어 치킨 힐레버거 한번 먹어봤던 것 같다 하이에그 베이컨 버거 이건 뭐지 이거 안 먹어봤어 뭐 계란이 있네? 야 뭐 버거에 계란이 있냐? 뭐 저렇게 후라이를 올려줘? 우우우 오우 아 그래서 에그 베이컨 버거 demás 치킨 힐레버거ство 아... 박빙인데 아예 먹담원은 솔직히 이게 한우 불고기 버거를 많이 먹는데 왜냐면 버거킹이 주변이 없어서 근데 맛으로 따지면은 카트로 치즈워퍼 이게 너무 아... 최근에 치즈워퍼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 먹으면서 눈물을 흘려버렸거든요 카트로 치즈워퍼 바로 어제 치즈워퍼를 먹었기 때문에 아 나는 이거 치킨 힐링 선택할게요 형님들 윤중희 스타일이야 아 슈비버거 먹을게 나 역대 햄버거 중에 슈비버거 그 들거든요 역대 햄버거 중에 빅맥도 맛있는데 난 징거 형님 선택할게요 징거 형님 아 화이트 갈릭버거 화걸 형님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아 트렉스 대 케이준 인스트림 버거 트렉스 아니 트렉스도 나쁘진 않았는데 아 근데 요거는 형님들 좀 제가 그래도 트렉스 한번 갈게요 음 자 베이컨 아 베이컨 토마토 드렉스지 1곡 상대 안되지 음 마샬라데 크랩 아 크랩스 치즈 먹어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어 어이 시발 이거 봐라 벌써 베이컨 토마토 드렉스지 자 치킨 힐링라이드 크랩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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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슈비버거는 진짜 맛있는데 아니 이거 진짜 맛있어 안 먹어본 사람은 말하지마 슈비버거 진짜 맛있어 이거 조합이 정말 좋아요 여기에 맥도날드의 약간 또 괜찮은 버거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진짜 괜찮은데 화이트갈릭버거 아 근데 화가를 좀 정말 아 이거 시발 아 그래도 윤중인 스타일러 그냥 치킨 패티 아 아 크래시 치즈버거 최근에 너무 맛있게 먹었어 이거 자꾸 못이긴다 다른 버거가 어? 아 치즈버거 어? 어? 아 아 근데 와퍼가 너무 맛있구나 버거킹 햄버거가 짱이네 스읍 버거킹이 짱이네 형들 결국엔 결국에는 와퍼가 짱이다 어 거의 아니 버거킹이 버거킹이 맛있네 와퍼 치즈와퍼 비싼게 어 근데 버거킹이 가격이 좀 세잖아 그만큼 또 들어있으니까 버거킹이 맞죠? 크기도 뭐 괜찮고 감자튀김도 맛있잖아 두툼해가지고 또 깨끗한 튀김 또 그 기름으로 튀겨주니까 음 맛있지 아이 그만해 많이 했어 햄버거 값이나 좀 줘봐 내일 햄버거 사먹게 가면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아서 줘라 구독이랑 좋아요 알아서 줘라 нижний 홈 이제 dead 스티 вам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